자 우리 그 다음 단원 형용사 부사 부분 여기 지금 오늘 나갈 계획이에요. 분사하는 방송 잘 들으셨어요? 역시 선생님이죠. 자 오늘 이 단원은 내가 어떤 책을 다 뒤져도 내용이 똑같아요. 희한한 게 문법책을 이걸 보나 저걸 보나 형용사 부사는요. 모양이 패턴이 이렇게 뭐 포맷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만큼 이거는 약간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형태로 외워야 되는 것들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서 어 선생님 이거 우리 이전에 했던 거랑 기억이 납니다. 라는 분도 있을 정도로 형용사 부사 편은 자 그 지금 일단 이 형용사 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라는 게 뭐냐라는 거 물론 뒤쪽에 가면 부사가 뭐냐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전에 기본적인 단어 문법책을 할 때도 했던 내용이에요. 자 형용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면 자 여기 딱 나와 있죠. 좀 이제 우리가 너무 한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수식이네 서술이네 한정적 용법이네 이게 전부 한자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순 우리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이해시키기는 참 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수업을 나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마다 수업을 들었고 또는 어디에서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거기에서는 그 용어를 이 용어들을 거의 그대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초기에 이거 할 때는 너무 쉽게 설명을 내가 했더니 학교 설명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냐면 그 용어 있잖아요. 이런 용어에 너무 익숙치 않아갖고 얘들이 들으면서 잘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일단 이해는 시키지만 되도록 이 용어를 계속 써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수식이라는 말. 수식 우리가 형용사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냥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 있죠. nice, kind 같은 이런 단어들은 해석이 뭐뭐 니은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물론 형용사나 일반 단어들, 영어 단어들은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보통 형용사입니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역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수식의 역할이란 게 수식. 수식이라는 거는 보다시피 뭔가를 꾸민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형용사가 꾸미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명사만을 꾸며줍니다. 형용사는. 오케이? 이 형용사가 수식한다. 다른 말로 꾸며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명사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형용사의 역할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번 얘기자로 My grandmother told me funny stories of my dad as a kid란 부분에 이 stories 있죠? stories. 이야기들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입니다. 맞죠? 이 명사를 앞에 있는 funny,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우스운, 재미있는 미음으로 끝났죠. 이 형용사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뒤 있는 명사를. 이럴 때 쓰이는 역할은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수식의 역할. 그런데 이제 그 단어, 그 문법 책에 따라서 수식이란 말도 쓰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한정적, 뭐라고?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알아는 누가 될 겁니다. 나도 한자 없으면 참 좋겠다. 이게 아마 선생님 그때 얘기를 한 번도 있겠지만 문법 책을 우리나라 사람이 원서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쓴 문법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나도 뭐 일본 문법 책이 번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거처럼 여기에 보시면 뒤쪽에 one more thing, one more body, 또는 one more one으로 끝난다. 뭐 something, 또는 nobody, 또는 뭐 someone과 같은 이런 걸로 끝나는 명사 있죠? 이걸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명사를 여전히 이것도 명사이기 때문에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있겠죠? 그런데 특이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달콤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thing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던 이런 thing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는 그러한 명사는 반드시 수식해주는 다른 말로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식. 뒤에서 수식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호의 수식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수식하는 역할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역할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식이 아니고 서술 영법이라고 씁니다. 서술. 서술이란 말은 어떤 내용을 잘 설명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번에서 했었던 명사를 꾸며주는 것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 서술적인 역할을 한다. 형용사가. 그러면 그 말은 혼자 쓰이는 거예요. 혼자.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맨 마지막에 terrific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terrific. terrible은 끔찍한이고 terrific은 아주 멋지다 뜻입니다. 환상적인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형용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terrific이 1번의 내용처럼 수식의 역할을 쓰이려면 이 앞이나 또는 뒤에 각각 꾸며줘야 될 명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앞에 was는 동사일 거고 이거는 수식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럼 이 지금 terrific은 우리 소위 말하는 혼자 쓰이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형용사는 뭔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쓰이는 거예요. 그죠? 이때 내용을 보니까 이겁니다. the meal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the meal이죠. the meal 식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 that이 나왔습니다. that that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관계 대명사라고 쓰는 that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구별해야 돼요. 나중에 접속사대과 관계대명사대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구별하는 방법은 이 that 뒤의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예요. 이 경우인데요. 왜? 우리가 먹었습니다. 뭘 먹었는지가 안 나왔죠. 그죠? 사실 뭘 먹었는지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앞에 있는 바로 그 더 mea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은 이 that이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하는 역할은 편의상 이 that 앞에 가로를 칠게요. 그럼 이 that 절이라고 그래요. 관계사의 that 절. 어디까지? 바로 sell 나라까지가 이렇게 가로를 쳐서 앞에 있는 the meal이라는 선행사라고 우리가 한 예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that부터 we ate 버레스노나까지는 앞에 있는 mea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것도 형용사 역할이죠. 오늘은 오히려 우리가 이 뒤에는 탈리픽의 역할을 아는 것보다 이 that이라는 것도 관계대명사도 선행사를 한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다? 절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이니까 바로 형용사 절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아까 1번에 뭐의 역할? 수식의 역할을 얘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걸 알았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중간에 that부터 바로셀러나까지는 필요 없는 문장 취급받고 다른 문장이니까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더 미리 주워 워스가 동사죠. 그죠? 자 그럼 트래픽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바로셀러나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 식사는 정말 끝내줬다 환상적이었다는 말로 이 트래픽이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앞에 있는 그 식사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바로 붙어가지고 앞이나 뒤에 붙어가지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수식의 역할을 이거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모르죠. 이럴 때는요 수식이라고 쓰지 않고 바로 보충 설명해준단 말이세요. 여기 있는 이 트래픽이라는 단어는 그 식사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했어요. 영어에서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열정? 이 보호는 무엇을 꾸며주는 보호입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보호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주격 보호라고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더 뒤에 설명 안 하고 주격 보호가 있으면 또 목적으로 붙은 설명이 있는 목적격 보호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아래 문장에 목적은 뭐냐면 납니다. 나 그 뒤에 나와있는 슬리피가 잠이 오는 이라는 단어인데 어? 선생님 이거는 뒤에서 앞에 있는 미를 뭐 해주는? 수식해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를 잊고 있는 게 있어요. I라는 대상 또는 히 라는 대상 대명사라 부르죠. 대명사에 혹시 형용사가 붙은 경우 봤어요? 슬리피 히 본 적 있어요? 슬리피 헐 본 적 있어요? 없죠. 이런 식으로 이런 대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줄 수도 없어요. 다른 말로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있는 슬리피는 미란 앞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수식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잠이 오는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잠이 온다는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를 이것도 보충 설명해주는 여기는 미는 주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죠. 목적격 보로 쓰인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막 뭐가 너무 막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막 복잡하게 보이는데 내용 간단합니다.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영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떤 경우 가까이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 멀리 또는 목적어처럼 이런 경우에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서술 수식이란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것들은 주의해야 될 형용사란데 우리 보통 아까 형용사란 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나와있는 1, 2, 3번에 쓰인 역할은 이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밖에 못 쓰는 경우 첫 번째는 오직 수식의 역할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밖에 쓸 수 없는 단어들 두 번째는 반대로 꾸며주는 것은 생각하면 안 돼요.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처럼 혼자 쓰이는 경우만 되는 그러한 형용사 또 세 번째는 각각 수식하는 경우하고 혼자 쓰이는 보호로 쓰이는 경우일 때 의미가 전혀 다른 형용사 와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자 그런데 수식하는 일본으로 쓰이는 역할로 쓰이는 형용사는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의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좋은데 이게 좀 더 경향상 나오는 걸 공부하는 게 맞죠? 자 서술적 역할로 쓰이는 거 보이면 많죠? 뭐 alive alike awake awake 뜻은 깨어있는 asleep은 자고 있는 afraid은 두려워하는 alone은 외로운 그 다음에 content라 worth은 우리가 알고 있는 content는 만족한 worth은 뭔 말 가치가 있는 입니다. 이런 단어들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중에 alive alike awake asleep afraid alone만 외우세요. 전부 a로 시작했대요. 됐죠? 왜? 이 단어들은 보시다시피 그 뒤에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시험에는 된다고 만들어 놓고 맞냐 틀리냐는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a들이 붙었던 관계로 쉽게 시험도 너희 머릿속에 뭘 다 외우러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외우러 하기 때문에 이놈들만 잘 머릿속에 넣어놓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 서술적인 용법에 쓰이는 만 쓰이는 영어 형용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경우죠. alive grandparent 살아계시는 조부모님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뭘까? 이 a로 시작하는 단어가 형용사이지만 얘는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신해서 바꿔야 되는 건 바로 living 살아계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또는 우리가 라이브라는 단어 있죠. 라이브 살아있는 근데 라이브라는 말을 쓰면 좀 웃긴다. living은 하지. 라이브 뮤직 하면은 그건 우리가 생음악 이런 거 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우리가 어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기는 어 이 단어 어디선건 번전은 있어요. 그런데 어 내가 모르던 뜻이 있네? 그 대표적인 게 certain이에요. certain certain certain이란 말이 그 대표적입니다. 자 I am certain 나는 확신하다 라는 이때 이때 certain은요 sure 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I am certain 이 certain은 위에서 말하는 수식의 용법일까요? 소술의 용법일까요? 소술이죠. 왜? certain 뒤에 꾸며져야 될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식의 역할일 때는 뭔뭇을 확신하는 이란 뜻인데 얘가 뭐가 붙어버리면 뒤에 이렇게 times처럼 명사가 딱 쓰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쓰이는 이 certain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이때는 뭐의 역할? 수식의 역할이죠. 이럴 때는 확신하는 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어떤 이란 뜻입니다. 어떤 B에 보이시죠? 어떤 이란 뜻. 완전 다르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이거는 물론 해석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석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내 present가 뭐냐면 전부 뭐란다. 선물이에요. 선물. 도대체 어디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present하면 선물인 줄 알아. 지금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present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인데 이렇게 뒤에 체면처럼 명사를 꾸며는 방법이 있고 혼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체면으로 꾸며줄 때는 현재의 지금 현재 뭐 회장 삼성이란 현재 회장은 이재용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닌가? 아직은 아빠가 살아계시니까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잘 못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식으로 현재의 라는 그러한 말을 쓰는 형태로 쓰입니다. present가. 그런데 그럼 이것과 같은 뜻 현재의 자, current current의 뜻은 현재의 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니까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이것과 다르게 뒤에 꾸미는 명사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학생들을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이 아닌 서술의 역할이겠죠? 이때는요 이것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absent 결석한 present는 참석한 출석한 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완전 다르죠? 자, 이러한 식으로 그 뒤에 late도 마찬가지입니다. late 뒤에 명사가 붙으면 늦은이 아니고 이미 죽은 고인이 된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late는 늦은 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크게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세요. 그 둘 다 행동사입니다. comparable 와 comparative 둘 다 행동사예요. 기본 이 단어는 비교하다 라는 compare 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게 동사로서 서로 비교하다 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able 이라는 뒤에 접미사가 붙고 comparative 라는 접미사가 붙으니까 둘 다 행동사지만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comparable 이란 말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comparative 는요 비교를 통한 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과 비교를 통한 이란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래에 보시면 economic 과 economical economic 경제적인 economical 은 아껴 쓰는 이란 말이에요. 또 consider 라는 단어가 뭔가를 고려하다 죠. considerable 고려할 법한 이란 말은 상당한 많은 이란 뜻이고 considerate 는 생각이 이쁜 가요. 생각을 많이 해주는 가요. 이거는 실제 고등학교 어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 단어는 알아두시고 여기 있는 거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2번 그 다음에 imaginary랑 imaginable과 imaginative 세 개가 다 다르죠. imagine 상상하다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imaginary는 가상의 실제가 아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존재 이런 말을 쓰는 imaginary고 imaginary는 여기 able 이부터 뭐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be able to 할 때 그 able 상상을 할 수 있는 imaginative 란 말은 상상력이 풍부한 와 이거 굉장히 다르겠죠. 이것도 감기하셔야 되겠고 요 세 개 respect란 단어가 우리가 존중 존경하다는 뜻인데 respectable 하면 존경할 수 있을 법한 이란 뜻이고 respectful도 역시 뭡니까 이때는 공경이 가득 단어 이때는 FUL이 잠깐만요 FUL이 가득 차있다는 뜻으로 내가 저 선생님 너무 좋아 여러분 나한테 respectful한 그런 거죠.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혀 다르죠. respective는요 이거는 뜬금없어요. 각각 개별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었고